안녕하세요 코난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쓰면 좋은 앱과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문서를 스캔해야 할 때가 자주 있으신가요? 그럼 V플랫을 사용해보세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V플랫을 검색합니다. V플랫 스캔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V플랫을 실행시키세요. 사용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캔할 문서를 내 모서리가 모두 보이게 선택한 후에 촬영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스캔 문서가 생성됩니다. 문서를 다 스캔하셨으면 왼쪽에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PDF 공유를 하겠습니다. 문서 이름을 지정하고요.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본인의 카톡으로 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캔 문서를 바로 받을 수 있고요. 제 PC 카톡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열기를 누르면 문서가 잘 스캔 된 걸 볼 수가 있네요. 다음으로 학생들과 상담할 때 녹음이 필요한 경우에 기본 녹음이 말고 클로바 노트를 써보세요. 상담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인공지능이 이 내용을 요약해줍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운선 기록을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저것 복사하고 싶으실 때 복사했던 내용을 다시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립보드 기능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고양이를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복사하고 내가 고양이를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아까 썼던 강아지를 다시 복사하고 싶을 때는 다시 강아지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윈도우 V키를 눌러서 클립보드를 켜기를 누르시면 다음부터 이 차례대로 저장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고양이를 하나 복사를 해서 두고 윈도우 V를 누르면 기존에 복사했던 강아지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 위에 고양이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강아지를 쓰고 싶으면 이걸 누르고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강아지를 복사할 수 있죠.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로 말씀드렸는데 텍스트에도 마찬가지로 동작합니다. 네이버 웹사이트를 하나 복사를 해서 윈도우 V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클립보드의 맨 위쪽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다음 웹사이트를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하고 윈도우 V를 누르면 맨 위에는 다음 그 아래는 네이버 그리고 그 아래는 기존 것들이 복사가 됩니다. 클립보드에는 최대 25개까지 복사한 내용이 저장되고요. 이 클립보드에 25개 이상이 되면 가장 먼저 복사되어 있던 내용부터 덮어 씌워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음이란 웹사이트를 계속 저장해두고 싶으면 더보기를 눌러서 고정을 하시면 껐다 키더라도 이 다음 점 넷 주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립보드를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인데요. 해커들이 이 클립보드 검색 기록이나 클립보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닐번호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클립보드 검색 기록을 끄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윈도우에서 복사한 거를 내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에 붙여넣기를 하고 싶다면 이 장치관 동기화 기능을 켜시면 되겠습니다. 맥 같은 경우도 아이폰에서 복사한 내용을 맥북에 바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죠. 그 기능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립보드 데이터 지우기 기능도 이렇게 아래 있으니까요. 활용하시고요. 학생들과 웹사이트를 공유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여기에 크롬브라우저에서 2페이지 공유 버튼을 누르고 QR코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QR코드를 바로 만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열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큰 QR코드를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대를 누르면 더 커질 수 있고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학생들이 스캔을 할 수 있겠죠. 프롬북은 기본 카메라에서 하단 메뉴를 눌러서 QR코드 스캔을 할 수 있고요. 아이폰은 기본 카메라에서 QR코드 스캔을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는 버전마다 다름으로 네이버 앱을 켜서 아래에 렌즈를 눌러서 여기에서 QR 바코드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인식해서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QR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SSD를 입력하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제네레이트를 누르게 되면 QR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안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 기본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QR코드를 만들었고요. 이 QR코드 이미지를 저장하셔서 다음과 같이 출력하게 되면 어디서나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학교에서 사용하면 좋은 앱과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난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